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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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 30년 전 러시아를 처음 역사문화 답사를 할 때 첫 수도였던 상트 베테르부르크 예바강을 걸으면서 북녘과 가까운 강물의 심찬 신비스러운 물결을 보면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기운을 받았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러시아에 흐르고 있는 역사문화정신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가슴 속에서 솟구쳤습니다. 결론은 역사전쟁입니다. 역사관 전쟁입니다. 동북아의 문화 역사주권 전쟁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인류사회의 중심촉은 바로 동북아의 역사좌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러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 우선 러시아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일한 나라. 진정으로 방대한 대국인데요. 블라디보스토그에서 해가 뜨면 베테르수브르크에서는 해가 진다. 꼭 그런지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시원의 역사과정을 볼 때 항상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국경을 한없이 밖으로 이렇게 넓게 갖다 놓는 것이다. 여기서 이런 개척정신 침략을 받다가 강력하게 침략해 들어가는 이런 개척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또 문화적 특성으로는 이 동서양의 원형 문화정신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전통정교와 이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서 러시아 정교가 어찌 보면 조화되어 있는 전통과 공존의 문제 그래서 이 러시아에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제가 이제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마음속에서 이 문화정신을 신비스럽게 공경할 수 있는 큰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인류문화사에서 모든 인간 깨달음을 상징하는 우주의 원식자가 있다. 이 우주 원식자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쉽게 말하면 깨달음의 주제들 예를 들면 자연의 본성, 인간과 신의 마음, 그 다음에 균형, 조화, 행복감, 평화로움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생명의 궁극의 신비, 존재의 문제 이런 모든 긍정적 가치의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우주의 원식자 있다. 이것은 아마 불교의 스님들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는 이 도통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근본 주제의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주의 원식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원식자가 동서고금의 인류문화에 관통하고 있는 바로 이 원형문화의 상징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원형문화를 좀 더 새롭게 종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원형문화라는 뭐냐. 문화창조, 동서고금의 인류문화창조의 원형정신 그러니까 문화에도 유전자가 있다 이거예요. 천년, 삼천년, 오천년, 만년, 몇만 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든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동경하면서 추구하는 그 궁극의 가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이것이 이제 이 문화를 창조하고 결정짓는 궁극의 유전자다. 문화의 유전자. 문화의 원형질. 이거 이제 원형문화인데 이런 공통된 인류문화의 원형정신이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든 서유럽을 가든 또는 스코틀란드, 동유럽권 지금 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모든 영역 또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 중남미 문화 지구의 전 영역에 바로 인류의 이 원형문화 정신 상징 우주의 원십자가 있다.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삼성리움 박물관에 있는 고조선 때, 당군조선 때 8주령인데 저게 보면 원십자가 있어요. 왜 저기 원십자가 있냐? 저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 탄생 벌써 천 년, 이천 년 전이니까 이건 머스크바 박물관에 있는 태양 원십자 청동기인데 어제도 제가 한번 다시 봤거든요. 가운데 다섯이라는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팔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삼천 년 전에 원십자 조형물 지금 여덜로 돼 있지만 근본은 동서남북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에르미타 아주 열세 개의 원십자 원십자가 저 안에 원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이건 동방정교의 원십자 에르미타지에 있는 거 원십자가 있고 이건 모스크바 박물관에 있는 원십자의 목걸이 그다음에 브리아트 민속박물관을 갔을 때 박물관 들어갈 때 저 위쪽에 저런 원십자 문양을 삼수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 원형 문화 상징이 원십자인데 이것을 하나의 국교로 가지고 있는 거야.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의 형탈로 그 십자 문양이 다른데 동방정교만 해도 우리가 직접 답사를 해보면 이 동방 문화의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이 정교는 사실 동서원형 문화의 집대성이다 종합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원형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주는 중요한 우리 한국 문화사에서 나온 이 두 권 역사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한국을 대변하는 정통 사서다 삼국유사 삼국유사 1281년에 나왔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석유환국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 고주손조 바로 천머리 부분에 나와 있는 거야.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 옛적의 밝은 나라 이 우주의 빛을 체험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야. 석유환국 석유환국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전체 근본 주제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번 소리 내볼까요? 석유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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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 광명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얼마 동안 지속됐냐. 태고의 가장 오래된 인류의 첫 문명 국가의 환국이 어떤 역사냐. 이런 내용을 기록해 준 책이 한국에서 지난 천년 동안 다섯 번에 의해서 기록된 바로 이 환단국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이 다른 역사서와는 아주 다른 매우 특이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환국 이 동서 인류 문화의 원형 문화 동서 모든 문명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환국의 그 문명의 삶을 그려줬는데 우주관을 근본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시원 역사와 상고 역사를 한 번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상국 유사와 환단국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석유환국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고 하는 이 환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환국이 이 러시아 땅에 주로 지금 잠들어 있다. 이 태고 문명이 잠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이 아주 상당 부분 나와 있어요. 이 태고 문명이 잠들어 있다. 이 태고 문명이 잠들어 있다.